한국국토정보공사 바보같은 놈들 중요한 놈을 죽여버렸어 그는 머릿속에 들어있는 중대한 정보마저도 함께 죽여버린거야 그놈은 죽고 대신 니가 살았다 무슨 말인지 알겠니? 음병대 취조실에 그놈 대신 니가 들어가야 한다는거야 음병대 취조실이 어떤 곳인지 넌 아마 상상도 못할게다 죄가 있건 없건 한 번 들어가면 살아나오지 못해 느슨이 정보고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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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